힘차게 치면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초보분들, 이것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슬라이스가 나는 상황에 맞춰 대처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해 드라이버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레슨은 프로골퍼조차 몸통 스윙을 너무 하다가 입수가 걸려서 오고 배우곤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오늘 드라이버 치는 방법을 배운다면 슬라이스 구질에서 드로우 구질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가 초보분이 쳤던 슬라이스 나는 데이터입니다. 클럽 스피드가 104마일 정도 나오면 250m는 거뜬히 나가는데 거리 손해가 심각합니다. 방향은 오른쪽으로 심하게 가고 있죠.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건 스윙 디렉션입니다. 스윙 디렉션은 공 치는 순간 어깨의 방향이 왼쪽을 가르키고 있으면 음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클럽 패스는 클럽이 임팩트 때 지나가는 길이 아웃사이드 인으로 뜨면 음수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몸통 스윙을 지나치게 따라 하다가 어깨가 열려 있고 클럽의 길도 열려 있는 이 두 가지가 열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처음 슬라이스 쳤던 실수를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로테이션을 한다면 공은 더 왼쪽으로 갈 것입니다. 영상에 찍히지도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왼쪽으로 갔습니다. 이때 로테이션을 하지 말고 뭐 손목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깨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손목을 쓰는 방향이 올바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손목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골프채를 이렇게 빠르게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어깨의 움직임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열두 실을 바라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은 왼팔을 구부리면 헤드 헤드가 왼팔을 구부리면 뒤로 눕습니다. 즉 열리는 거죠. 이렇게 슬라이스로 쳐서 페어웨이를 지키는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면서 치킨링으로 골프를 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물리적으로 똑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똑바로 똑바로 해서 가던가 11시로 칠 때 헤드를 열어서 치던가 아니면 한시로 치는데 헤드를 닫아서 치는가 이 차이입니다. 스윙 디렉션을 보면 0도 0도 이렇게 인투인 스윙이 나오게 되면 방향 편차가 적게 되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래서 인투인입니다. 하지만 당장 아우딩 골퍼를 위한 레슨이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가는 궤도를 만들어 줄 겁니다. 공 맞을 때 어깨가 이쪽이 아닌 오른쪽을 향하게 하고 체가 지나가는 길도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평상시 스피드에서 60-70%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윙을 반스윙으로만 멈춰주면 됩니다. 스윙 디렉션이 오른쪽을 향하고 클럽 패스도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수가 뜨면 오른쪽입니다. 화면을 바꿔서 보면 공이 오른쪽 출발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드로우샷이 만들어졌습니다. 스윙 디렉션, 어깨를 버티는 감각을 알아야겠죠? 오른쪽이 길게 되고 여기서 스윙 디렉션이 오른쪽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를 밑으로 내려주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아웃인을 치는 분들은 이 동작이 없습니다. 오른쪽을 내리니까 헤드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헤드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인사이드 아웃은 쉽게 칠 수 있습니다. 백스윙 상단에서 오른 어깨를 떨어뜨리면 골반이 이렇게 왼쪽으로 밀려날 겁니다. 이때 손이 이 빈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면 수직 낙화되는 현상이 생기고 왼쪽 어깨는 최대한 버틴 채로 클럽만 지나가 봅니다. 이렇게 되면 공이 이렇게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안 맞는 공을 치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를 계속 아래로 밑으로 내리다 보면 점점 공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오른쪽 어깨 내리고 그럼 오른쪽 어깨 내리고 그럼 오른쪽 어깨 내리고 여기서 주동근은 오른팔입니다. 왼팔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칠 경우 처음에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초보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이 레슨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앵콜 외쳐 주십시오. 만약 오른쪽 어깨를 내리면서 지속적으로 내려주는 오른쪽 삼두를 펴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 양팔을 교차를 하면서 로테이션을 시도하면 엎어치게 됨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렸는데 로테이션을 하려고 하면 엎어치게 되는 겁니다. 제 레슨에서는 로테이션을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올바른 로테이션은 오른발 앞에 쭉 연장하면 공과 옆에 있는 이 선상 있죠? 오른팔이 삼두가 이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그럼 클럽이 뒤로 밀리고 아까 어깨가 틀어졌을 때 앞으로 튀어나오는 힘이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오른팔을 이 지점을 향해 찌르듯이 여기에다 여기에다 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 펴주면 오른발 앞에 이 위치에 펴주면 오른팔이 털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능동적으로 이렇게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미는 힘을 이용해서 손이 더 이상 그립을 가속을 시킬 수 없을 때 그립을 이렇게 가속을 시킬 수 없는 지점에선 클럽 무게중심이 쏟아지면서 이쪽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손목 써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른쪽 어깨 내리고 내리고 멈췄을 때 미세하게 클럽이 이렇게 달리려고 하는 느낌 그 감각을 보내주는 겁니다. 클럽이 돌아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왼팔을 이렇게 돌려라 하는 레슨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왼팔입니다. 전환근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죠. 오른팔을 똑같이 밀어봅니다. 그러면 오른팔에 의해서 이 왼팔이 수동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럽의 길과 스윙 디렉션 모두 다 오른쪽으로 치는 것까지는 완성입니다. 이때 왼손이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얘기를 하면 힌지를 유지해라 인데 왼손의 역할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꺾이지 않게 이쪽으로 밀러도 이렇게 평평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이 힘을 주게 된다면 오른팔이 이렇게 밀었을 때 체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팔이 돌아가는 현상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 힘을 지탱하고 있지 않는다면 오른팔을 밀었을 때 팔이 돌아지는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목이 젖혀지는 스쿠핑 모양이 나옴을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왼손을 지탱하는 힘이 없다면 이렇게 손목이 꺾이는 모양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힘 쪽으로 밀면 클럽은 던져지지 않고 떨어지는 쪽과 안에서 밖으로 가는 아까 제가 말한 이 부분을 향해 던져주면 제 중심이 버티고 있다면 그러면 이 팔은 팔꿈치가 왼팔꿈치가 안으로 오게 되면서 돌아가지는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게 가장 쉽습니다. 어렵게 왼팔로 이렇게 트는 거는 조금 더 상급자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왼팔은 그네로 두고 오른팔 접어 펴 BTL주인 기본기입니다. 어깨 내리고 내리고 왼손 지탱하고 오른팔 접어 펴 이때 왼손 등을 이렇게 평평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면 팔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공에 드루구질은 생기는 겁니다. 밀고 밀고 그리고 왼팔꿈치는 음료수를 마실 것 같이 접어주면 이 전완근은 더 잘 돌아지게 됩니다. 스윙 디렉션도 10도 오른쪽 클럽패스도 6도 오른쪽 이 레벨이 되면 중급자 레벨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스를 고치게 되고 100타에서 90타 언저리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 골퍼 스피드 여성 골퍼 스피드 여성 골퍼 스피드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보다 느려 보이죠? 거리 이 정도면 175 정도 나갑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시니어 스피드 보여드리겠습니다. 톡신다고 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스피드를 좀 늘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드로우샷이 나왔고 반스윙으로도 250 정도는 충분히 날릴 수 있는 겁니다. 몸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틀지 않아도 충분히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리면 생각보다 공의 옆에를 쳐다보게 되는데 한시 방향으로 힙 슬라이드를 합니다. 옆에를 바라본 상태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옆에를 째려볼 것 같이 고개를 돌려주는 느낌이 반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때 등의 일부분은 항상 타겟을 등지고 있는 감각이어야 됩니다. 지금 제 느낌에는 몸을 일흑하고 있는 느낌이지만 영상을 보면 제 모양이 이렇게 돌아져 있을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고 회전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질은 이렇게 드로우가 날 것입니다. 이 훈련으로 어깨와 클럽이 오른쪽으로 모두 간다면 쭉 밀어 붙여보세요. 최대한 몸무게 뒤에 놓는 느낌으로 머리무게 뒤에 놓고 있는데 회전을 정말 안하는 느낌으로 하지만 클럽이 내 상체와 몸을 돌려낼 겁니다. 이때 돌리는 방향에 최대한 뒤로 버텨줘야 됩니다. 좀 밀어보겠습니다. 자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났죠? 네 멋진 드로우샷이 났고 평소 제 영상에서 보는 이 모습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뒤로 치는 감각인데 클럽이 너무 빨아서 오른손 왼손을 다 잡고 있으니까 몸이 돌아가졌다. 그래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공의 옆에를 최대한 째려보려고 하면서 이렇게 버텼는데도 돌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습할 때 목적은 상체랑 화체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체 상체가 가면 이렇게 어깨가 이 선을 밀고 들어가는 그게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접근할 때 쭉 오면 부딪히지 않도록 상체는 뒤로 이렇게 누워주면서 저항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클럽만 지나가는 겁니다. 팔에 힘을 빼고 회전은 하지 않고 클럽을 밀어내고 클럽을 일을 시켜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럽의 무게중심과 몸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멀리 최대한 멀리 나야 돼요. 이것을 제 레슨에서는 옆에 째려보기라고 합니다. 이 패턴을 배우면 왼발이 맥주캔 디뎌지듯이 밟아지면서 치는 패턴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걸 계속 하다보면 안에서 밖으로 치는 힘이 강해지는데 그때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나가서 손이 털어지는 현상이 많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무릎이 좀 비켜주면서 이렇게 안으로 빠지는 유형의 인투인 스윙으로 넘어가심이 맞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윙 스윙 드렉션을 보면 0도 0도 이렇게 인투인 스윙이 나오게 되면 방향 편차가 적게 되고 여기서 추천드리는 구질은 페이드 입니다. 좌우 치는 스윙은 이렇게 업어치는 분들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나치게 한시가 가도해져서 훅이나 푸시가 심해진 사람들은 이제 손을 덜 쓰고 인투인 스윙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처음부터 이 올바른 로테이션을 배워서 인투인에 가까운 인아웃 스윙을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훅을 바꾸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오히려 더 왼쪽으로 쳐서 훅이 안 나게 하는 상급자가 하는 패턴이 있고 오히려 더 내쳐서 푸시 드로우가 나게 하는 중급자 패턴이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중급자 패턴을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어깨가 열렸으니까 어깨를 더 잡는 겁니다. 더 등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 등지고 드로우볼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상급자의 방법으로 페이드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드를 걸려고 했는데 좀 덜 먹었지만 이렇게 돼도 훅을 고칠 수 있습니다. 팔 관련한 레슨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BTH 스윙은 오른팔을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퀄리티는 클럽을 최대한 안에서 들어오게 하고 몸은 인아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방법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웃인으로 인아웃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야 공이 잘 맞고 하지만 이렇게 엎어치는 분들은 이 감정으로 칠 때 훅이 아닌 똑바로 갈 겁니다. 이 스윙을 했을 때의 장점은 공이 오른쪽 출발 또는 왼쪽으로 휘어지는 공의 빈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골프장 가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보고 치면 되겠습니다. 힘이 클럽에 전달이 되도록 그리고 올바른 길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연습을 하고 이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면 그때부터는 BTH로 넘어가면 정말 쉽습니다. 오른쪽을 많이 봐도 들어올 수 있게 클럽이 빠르게 가는 것을 충분히 한 다음에 몸에 터보를 달아보십시오. 그러면 스피드가 쭉 늘어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